안녕하세요. 키티타임스피플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유명한 화가인 장승업에 대해서 읽어볼 텐데 또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정말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기회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장승업 was known as one of top three artists of the late 조선 period. 자 장승업 화가는요. 장승업은요. 조선시대 후기가 되겠습니다. 후기 조선시대에서 최고의 top three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명화가 3인 중에 드는 그렇게 유명한 화가였다는 거죠. He lost his parents since youth. 어린 시절에 벌써 부모님을 잃었어요. But he still learned to become an outstanding painter. 그렇지만 열심히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서 아주 뛰어난 탁월한 화가로서 이제 되는 그런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His openness and free spirit led him to enjoy wandering around. 그런데 이제 장승업은 그 기질상 굉장히 자유분방한 그렇죠. 그래서 오픈된 마인드와 굉장히 자유로운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한 곳에 있지 않고 wandering 이런 건 정체 없이 또 돌아다니는 거죠. 사방을 돌아다니는 것을 즐기는 그런 사람으로 지냈어요. Drawing many things in nature. 그러면서 자연에 있는 많은 것들을 보면서 그림을 그렸죠. Eventually, his fame caught at the attention of the court. 그런데 이제 아무리 자유롭게 야인처럼 살아간다 하더라도요. 너무너무 능력이 또 뛰어나면 윗세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볼 수밖에 없죠. 이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겠죠. 결과적으로 이제 결국에는 그의 명성은 자, 왕궁. 그렇죠? 이렇게 궁에 있는 사람들의 주목도 끌었습니다. He was invited to officially work in the palace at 40 years old. 자, 마흔 살이 되었을 때 궁전에서 이제 궁에서 너는 일해라. 그래서 정식 궁정화가로서 일을 하게 초대가 된 것이죠. 장 usually painted flowers, birds, and other animals with a powerful yet simple style. 자, 장승업은요. 일반적으로 주로 꽃, 새, 그리고 다른 동물들을 그렸는데요. 어떤 스타일이었냐면 굉장히 힘이 넘치고 그러면서도 아주 단순한 그러한 스타일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낱말 프리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across, 가로부터 풀어볼까요? To move around or go to different places. 돌아다니는 거죠? 여러 가지 다른 장소를 막 가는 거. 이거 뭐라 그러죠? 당장했습니다. Wonder, right? It's wonder. 이렇게 되겠네요. 정처 없이 돌아다니다. 라는 표현이었고요. Number four, the quality of being honest or open-minded. 정직하고 열려있는 마음의 상태, 즉 명사를 얘기하는 건데요. open에다가 n-e-s, s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openness 하면 되겠죠? 자, 세로 1번 볼까요? The inequality of nature or nature of a person. 어떤 사람의 그 안에 있는 어떤 기질과 내면과 천성. 이런 거 우리 뭐라 그러죠? spirit, 기지. 그렇죠? Number two, near the end of a period of time. 어떤 시간의 끝자락에, 이게 뭐죠? 늦은 이런 후기에 이렇게 해서 late 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OK, that'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